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일신문사와 경상북도 청년유도회가 주최한 2013 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매일신문사와 경상북도 청년유도회는 어제 안동문학관광단지 내 리체로테 연회장에서 2013 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영 매일신문사 사장과 강유로 경상북도 청년유도회장을 비롯해 김관영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경북지역 유림단체 지도자 50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유로 회장은 경북은 5천년 역사 속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이 일어나 나라를 구했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호국 충절의 고장이라며 그 속에 유림문화가 있었으며 유림문화는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창영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북인은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주역으로 그 중심에 유림이 있었다며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경북인의 역량을 다시 하나로 모아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지혜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북지역 유림관련 단체의 지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상호교류와 화합을 통해 새경북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경창설 60년 만에 첫 여성 함장이 초랑 하루 말인 어제 조난어선 한 척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5분쯤 울릉도 북동방 25마일 해상에서 조난 중인 경북 후포 선적의 통발어선 Y호가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첫 여성 함장이 이끄는 동해 해경 1513함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독도 경비를 위한 1513함을 지휘하는 고유미 함장은 구조 요청을 받고 안전하게 울릉도 조동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선장 임모실을 비롯해 선원 12명이 탄 이어서는 지난 12일 후포항을 출항해 항해 중 기관실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조난됐습니다. 정부가 현재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6단계로 전략량에 따른 요금은 6단계가 1단계에 약 11.7배입니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배에서 8배로 줄어듭니다. 지경부는 누진제 개편 이후로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올릴 필요성과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성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90% 중반에 그치고 있어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STX솔라가 낙동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와 STX솔라 한국동서발전이 합인생태공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낙동강변 유후부지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만 제곱미터 넓이의 13메가와트급 용량으로 대구 소재 태양광 사업업체들과 컨소시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연간 4,550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5,900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개방해 태양광 에너지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소외 계층에게 시공비의 50%를 무상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택시노조가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재의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택시양대노조는 성명서에서 택시는 하루 천만 명을 수송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여객수송 분담률 50%를 넘는 공공교통수단이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더라도 환승 할인이나 중공영제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경부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